1, 2, 3 안녕하세요 M&D 17 엔터테인먼트 이채정 박찬주입니다 3, 2, 1, 스탑 아 이거 진짜 못한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떨리잖아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채정 가발 안녕하세요 지금 이걸 이렇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&D 17 엔터테인먼트 이채정입니다 이게 무슨 한글인데? M&D 17 엔터테인먼트 이채정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잡자팀입니다 저 투표 많이 해주세요 M&D 17 엔터테인먼트 이채정입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mü&D 17 엔터테인먼트 이채정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리 들어왔어 잘 부탁드립니다 아싸 내가 이겼어